에어의 비행스는 다양한 창구와 비행스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비행스로 설명드릴 때 앞으로 에어는 조금 다른 곳에 비행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흔경과 탐지기를 축제해서 동료들과 모험을 따라할 수 있는 생산서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선은 상행과 창구 등의 편의경을 축제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처럼 자신의 어떤 놀고 다니면서 생계에서의 어떤 편한 경험을 도와주거나 편의성에 기능을 하는 것도 축제하고 있습니다.